모두다! 원수! 경비라! 위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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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덤벼드는 미제 침략자들이 가사롭게 굳이 없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시어 우리의 뱃심은 든든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기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미제와 구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행복을 어째보려고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수령을 위하여 저국을 위하여 자기의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영웅들처럼 이 땅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미제는 어리석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마구 허더비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우리는 제3차, 5차의 핵멍덩이로 미국 놈들이 대갈통에 철취의 불배락을 내릴 것입니다. 미국 놈들이 미쳐도 도롭게는 미쳤습니다. 우리는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명령만 떨어뜨리면 미교라는 땅덩어리에 핵변을 주고 수직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하여 이 지구상에서 미교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짱인 것 신념입니다. 조국통일 성전으로 부르는 당의 목소리가 의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세상 멋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미제와 그 침략 무리들이 이 하늘, 이 땅에서 어떻게 녹아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